아마 일반 소비자분들은 95% 이상이 잘 모르시는 혹은 잘못 알고 계시는 단백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입니다. 영양제를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권기남입니다. 최근 2년 사이에 국내 단백질 보충제 시장이 급격하게 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에 대한 잘못된 상식 혹은 잘못된 추천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혹은 잘못 알고 있는 단백질 상식을 두 편에 걸쳐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단백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단백질 제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단백질은요. 콩이나 고기 이런 진짜 음식들 말고요. 보충제 성격의 제품화된 단백질 가루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잘못된 단백질 상식 첫 번째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 자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이 어감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식물성이 무조건 더 좋고 식물성 단백질이 소화도 더 잘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고요. 그에 반해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에 식물성이 동물성보다 더 좋을 수는 없고요.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는 반면에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의외죠. 이런 어감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 그래서 운동선수들 물론 모든 선수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진 않지만요. 그분들은 빠른 소화와 흡수를 위해서 운동 직후에 동물성 단백질,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고요. 자기 전에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자는 동안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자는 동안에도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려는 목적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로만 만들어진 제품들은 성장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신다고 나쁘진 않겠지만 굳이 식물성만을 골라서 드실 필요는 없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저는요. 동물성 단백질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데요. 속이 더부룩한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요. 우유 단백질에 들어있는 유당 때문인데요. 이건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고 요즘은 유당을 제거한 우유 단백질도 많이 나와서요. 우유 단백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분들한테요. 우유 단백 말고 유청 단백. 유당 이슈에서 자유로운 유청 단백질을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면 다들 되게 좋아하세요. 소화 너무 잘 된다. 속 더부룩한 게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단백질 상식 두 번째 단백질이 혈당을 올려서 당뇨 환자한테는 좋지 않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혈당을 올려서 당뇨 환자한테는 좋지 않은 게 맞냐?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요. 단백질이 혈당을 간접적으로 올릴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드실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혈당을 올리려면요. 당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럼 단백질이 혈당을 올리려면 단백질이 몸 안에서 당으로 변해야 하는데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거든요. 그에 비해 단백질이 당으로 바뀌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조금이라도 섭취하면 그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것이지 굳이 단백질을 당으로 분해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렌지 주스 먹고 싶으면요. 마트 가서 오렌지 주스 사 먹거나 오렌지를 사와서 짜거나 갈아 먹으면 되죠. 아무도 오렌지 주스 먹으려고 땅을 개관하고 오렌지 나무를 심고 키우고 수확해서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도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복잡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 것이고요. 물론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고 단백질만 먹는다. 그럼 우리 몸도 아니 얘는 왜 탄수화물을 안 먹는 거야? 할 수 없다. 단백질을 당까지 분해하자. 영차 영차. 아이씨 겁나 힘드네. 이러겠죠? 이런 경우에는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데 당뇨가 심하신 분들도 밥은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혈당을 올려서 당뇨에 좋지 않다? 우리 몸속에 탄수화물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겠습니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체질에 따라서 특정 단백질이 인슐린을 자극하거나 억제하면서 단백질을 드시고 당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당뇨 환자분들 금방 알잖아요? 그런 분들만 주의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 조심해야 할 건요. 단백질이 아닌 단백질 제품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 특히 단맛을 내는 첨가물들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단백질 상식 세 번째 단백질 먹을 때 칼슘을 보충하자. 지금부터는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먹으면 황이 많아져서 이를 중화하기 위해서 뼈에 있는 칼슘을 빼다 쓰기 때문에 단백질 먹을 때 칼슘을 같이 먹어야 한다. 단백질 먹으면 칼슘이 인체로부터 배출된다. 뭐 이런 이야기. 황이 들어있는 것은 맞긴 한데 일반적인 유청 단백질 기준 황 성분은 1%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아서요. 단백질 파우더를 과하게 드시는 경우에나 조심하면 되는 것이지 하루에 한두 스푼 드시는 걸로 굳이 걱정하실 필요 칼슘까지 챙겨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드시는 유청 단백에는 이미 많은 칼슘이 들어있어요. WPC 유청 농축 단백에는요. 100g당 5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고요. WPI 분리 유청 단백에는요. 100g당 4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루 한두 스푼 드시는 정도로 칼슘을 따로 보충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잘못된 단백질 상식 네 번째 단백질 파우더는 신장에 무리를 준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신장은 우리 몸을 중성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단백질은 산성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을 계속 일하게 만들어서 신장에 무리를 준다. 맞긴 한데요. 극단적으로 고단백을 추구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탄수화물은 거의 안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이지 일반인들이 영양 보충 목적으로 하루에 한두 스푼 드시는 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시거나 신장 투석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것 그게 아니라면 단백질만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단백질 상식 마지막 다섯 번째 단백질 쉐이크 먹을 필요 없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단백질을 이미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쉐이크 먹을 필요 없어 단백질은 쉐이크 말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아 그러면서 제품화된 단백질 가루를 굉장히 혐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전보다 물론 단백질 섭취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어르신들은 많이 부족해요. 김치 뭐 물에 말아서 드시잖아요? 오히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파우더 형태로 가공된 단백질이 여러모로 더 좋은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영양제 혹은 기능식품 관점에서 단백질 파우더는요? 비타민C 못지않게 현대인의 건강 유지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2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논문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권기나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henever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town